자 그럼 이번 조사 결과에 돋보기를 좀 더 가까이 대보겠습니다. 세대별로는 20, 30대,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지지세가 윤석열 후보에게서 이재명 후보로 많이 옮겨갔습니다. 이 후보가 소상공인 선지원을 주장하는 사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게 영향을 준 걸로 해석됩니다. 지난 한 달간 이 후보는 아들 문제로 윤 후보는 아내 문제로 각각 사과를 냈지만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양측 모두의 사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. 이어서 장영욱 기자입니다. 20대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지난달 23.4%에서 8.7%포인트 하락한 14.7%, 이재명 후보는 18.9%였습니다. 30대에서는 이 후보가 14%포인트 오른 34.7%로 22.1%에 그친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세대는 60대 이상 뿐이었습니다.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의 윤 후보 지지율은 14.1%포인트 빠졌고 이 후보는 취약층이던 30대 여성에서도 24.6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이탈과 이어진 내홍이 2030 지지율의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. 직업별로도 자영업자 학생층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10%포인트 넘게 이 후보 쪽으로 옮겨갔습니다. 윤 후보 아내의 경력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진 사이 이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 이슈를 부각시킨 결과로 풀이됩니다. 지역별로는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에서 윤 후보가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인천 경기에서는 이 후보가 역전하며 10.8%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. 대선 결과를 좌우할 중도층 표심에서는 윤 후보 지지율이 28.1%로 8.4%포인트 내렸고 이 후보는 29.2%였습니다.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아들 논란 윤 후보의 말실수와 부인 논란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소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56.8%, 59%로 절반을 넘었습니다. TV조선 장용욱입니다. TV조선 장용욱 Terra